안녕하세요.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엉덩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장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탑을 하고 트랜지션을 해서 다운스윙을 시작합니다. 다운스윙의 순서는 엉덩이를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몸통, 어깨, 팔, 마지막에 클럽헤드를 휘둘러서 공을 쳐냅니다. 엉덩이 회전을 가장 빨리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회전이 파워의 원천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다운스윙을 할 때 좀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야지 연이어서 파워나 스피드가 전달이 돼서 빠른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을 하면서 엉덩이의 빠른 회전을 또 회전한 만큼 빨리 감속을 해줘야만 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골프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위를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순서가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또 엉덩이를 가속을 하고 감속을 시키고 그리고 몸통을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어깨를 또 팔을 이렇게 가속과 감속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 운동 순서를 지켜서 이제 스윙을 해야만이 마지막에 헤드를 가장 빨리 휘두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운스윙을 해서 피니쉬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초 약 0.3초 정도면 휘두릅니다. 그 빠른 시간에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해서 이걸 스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부위 또 어떤 근육을 사용해서 당기고 밀고 해서 그 순서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의식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그런 신경근육이 반복해서 그 스윙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스윙을 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엉덩이 회전을 줄여야만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빨리 엉덩이 회전을 시킵니다만 그 빨리 움직이는 회전을 줄여줘야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만 스윙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속을 하는 것이 파워의 시작점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스윙을 할 때는 골반 특히 엉덩이나 몸통이나 어깨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쳐야만 이렇게 빨리 휘둘려야만 힘껏 휘둘려야만 거리를 낸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스윙이라 하더라도 암스윙이나 바디스윙이라 하더라도 이런 운동학적 순서를 지키면서 스윙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스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공을 치면서 엉덩이를 계속 가속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추어나 프로가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이런 잘못을 합니다. 세계 3고의 프로 수준 조차도 그들의 엉덩이는 다운숙이 초기에 빠른 속도로 시작을 하다가 빠른 속도로 감속을 시킵니다. 또 어떤 프로들은 공을 치는 순간에는 엉덩이를 완전히 멈추는 동작을 하면서 치기도 합니다. 골프 스윙을 잘 하려면 0.5초 스윙 내내 전체 스윙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0.5초 정도라고 보면 그런 짧은 시간 내에 빠르고 세게 휘두르는 것이 공을 멀리 치는 스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각 신체 부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스윙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클럽 헤드에 생성되는 속도는 각 신체 부위, 하체, 몸통, 팔, 클럽 이런 순서에 따라서 가속을 했다가 감속한 결과에 의해서 클럽 헤드의 속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전 부위, 세그먼트에서의 속도와 파워가 다음 부위로 순차적으로 이전이 되면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멀리 뛰는 동작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뛰기를 위해서 속도를 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구름판 지점에서 몸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땅을 박찬 다음에 그리고 높이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몸을 활짝 피면서 뛰어올라서 멀리 뛰기를 합니다. 이때 땅을 박차는 동작을 편심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뛰어오르는 동작, 땅을 향해서 내딛는 동작을 몸을 낮춰서 땅을 내딛는 동작을 편심동작이라고 하고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동작을 동심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사인 볼트가 100m, 200m 세계 최고의 달리기 선수입니다.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걸 빨리 달릴 수 있는 비결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공중을 날듯이 달리는 것처럼 실제는 보이지만 땅을 내지릴 때는 감속을 한 다음에 땅을 박차서 이렇게 무릎을 반동시켜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짚는 순간은 감속을 해서 땅을 짚고 그런 다음에 몸을 힘을 모아서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짚는 동작, 속도를 줄여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런 편심동작을 한 다음에 뛰어오르는 동작은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축했다가, 수축한다는 것은 근육을 짧게 당기는 움직임이고 뛰어오르는 동작, 이런 것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펴주는 동작입니다. 신전시키는 동작인데, 그 동작이 동심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심운동과 동심운동이 번갈아서 파워를 저장했다가 또 폭발시키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신체 움직임을 아주 느리게 하면서, 아주 느리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느리게 하면서 땅을 박차고 그리고 아주 빨리 튀어 올라서 강력하게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골프 칠 때도 이런 원리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폭발적인 스윙을 하고자 할 때는 엉덩이 회전을 아주 빨리 다운스윙을 할 때 빨리 시작을 했다가 천천히 하면 속도를 많이 시작 전부터 빨리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했다가, 그 다음에 빨리 감속하는 기술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차례대로 몸통과 어깨와 팔, 이런 순서대로 파워 전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이제 전일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그 빨리, 빠른 그 파워와 스피드를 이제 전일시켜야 시켜야만이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헤드 스피드를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방송을 했던 팔과 손의 감속 방법에 관한 그 토핑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만 오늘 제가 그 설명드리는 엉덩이 회전과 감속에 관련된 것 엉덩이 회전의 가속과 감속을 하는 이 기술 역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힘의 원천,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을 치러 들어가는 다운스윙 동작에서 아주 빨리 이제 엉덩이를 회전시켰다가 그런 다음에 아주 빨리 감속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주면 빠른 이제 스피드를 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엉덩이를 회전시켜서 이제 다운스윙을 이제 시작을 시켰다가 그러면 빨리 엉덩이를 이렇게 감속을 시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또 구체적인 사용 근육은 어딘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다운스윙을 할 때 왼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둔부 근육, 그러니까 엉덩이 뒤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둔부 근육을 당겨서 힘을 많이 쓰는 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복근을 써서 이렇게 비트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돌리는 회전, 가속을 해주는 근육은 분부 근육과 복부 근육을 가지고 틀어준다고 하면 이 감속하는 근육은 반대로 하는 근육은 어디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가속을 할 때, 그러니까 목표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가속을 시킬 때의 근육은 왼쪽 둔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감속을 할 때는 복부 근육과 오른쪽 근육, 오른쪽 둔부 근육을 사용해서 감속을 한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엉덩이를 회전을 시키면서 동시에 공을 치게 되면 그러면 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 회전 연습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얹고 양손을 허리의 양쪽에 얹고 좌우로 아주 빠르게 다운스윙을 하듯이 엉덩이를 회전을 시켰다가 멈추는 동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움찔 이렇게 멈추는 동작을. 그러면 여러분이 복근에 힘을 줘야지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둔부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잡아주는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을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엉덩이를 가속시키고 감속을 시킬 수 있는 느낌을 아마 여러분이 익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셀러레이션이라 해서 감속의 골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 편 방송을 했습니다. 감속을 잘하는 것이 골프를 잘 치는데 아주 필수불가격이라는 기술이다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엉덩이 회전을 빨리 해서 빨리 감속하는 그 방법을 그 기술을 꼭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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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